지방의회 청념도가 68.5점에 그쳐 다른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념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평균종합청념도는 80.5점으로 이를 한참 밑도는 소준입니다.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 100명 중 15명은 지방의회의 부패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업무 관련자가 직접 평가한 청념체감도는 66.5점이었습니다. 광역의회 중 청념도 1등급은 경북의회 1곳만 받았고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 등 8곳은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.